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상남도 비상방역대책본부가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경남에도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 가까운 자리에 앉았던 승객 2명이 확인돼 차단 방역에 나선 겁니다. 추적 조사 결과 2명 모두 증상은 없지만 현재 자택에 격리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증상 유무를 집중 관리합니다. 이처럼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건 아니지만 같은 비행기에 있었던 일상 접촉자도 일부 있어서 감시 체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남에는 현재 격리치료병원 5곳에 음압병상 26병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잘 조치를 취함으로써 도민들께서는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분은 없고요. 개인 위생이라든지 아픈 사람과 접촉 이런 것들을 좀 더 척제하게 관리하시면... 한편 보건 당국은 여행 후에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에 가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 133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카이의 고성공장 건립 계획을 두고 여러 곳의 이해관계가 갈수록 얽혀가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지 않으면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사천시 의회를 빼고는 아직 뚜렷한 반대 움직임은 없지만 각각의 속마음은 복잡합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사천시 의회가 카이의 고성공장 건설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정부의 항공산업 직접화 계획을 무시했다는 이유입니다. 카이라는 곳은 절대적으로 사천시민하고 손잡고 발 맞춰서 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니라고 시민단체와 연대의 반발 수위를 높여나갈 뜻도 내비쳤습니다. 올해 카이에 지원할 항공정비 MRO 예산 15억 원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핵심 미래 산업인 MRO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를 빼고는 드러내놓고 반발하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고성공장이 쇠락한 조선업의 대체 사업으로 추진되는 명분이 있는 데다 만약 공장을 짓지 않으면 수백억 원대의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김경수 지사도 장기 전략 사업으로 검토 가능한 대안이라며 공장 건설 쪽에 사실상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또 카이가 미 공군 훈련기 납품 사업을 수주해 사천에 조립 공장을 지을 수만 있다면 고성공장 신설을 허용해 줄 여지도 있습니다. 고성공장 신설 논란은 이리저리 꼬여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서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이종성입니다. 경남에서 풀무원 계열사의 초코케이크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의심 환자가 566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누적 의심 환자 566명 가운데 90명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중 136명은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국은 식중독균 잠복 기간이 최대 72시간가량이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의심 환자가 더 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가건물을 분석하는 등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부산, 울산, 전남, 전북이 조선소에 대한 선수금 환급 보증서 RG의 발급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공동 건의했습니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대비를 인도하지 못할 때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으로 5개 시도는 중소조선소에 원활한 RG 발급이 이뤄지도록 시중은행들이 RG의 수익성 평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난해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함께 출연한 RG특별보증 프로그램의 조선 규모와 보증 한도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중간 보고회를 세종시에서 연 가운데 경상남도와 부산, 울산의 시도지사들이 오늘 김해에서 만나 공동검증단 참여와 같은 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김경수 도지사가 세계광역단체의 공동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는 김정호 국회의원과 세계시도 정모특보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하동 야생차의 농업적 가치를 높일 웰리스 케어단지 조성 사업이 시작됩니다. 하동군은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공모 사업의 야생차 웰리스 케어단지 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21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은 이번 사업을 야생차밭과 연계해 녹차 테라피 센터와 천년 다향길 등의 힐링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관광 마케팅을 전담하는 기관을 세워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올해 안에 관광 마케팅 전담기관 설립 용역을 시행해 지역 경제와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내년 7월쯤 관광 마케팅 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도는 이 전담기관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 재고 사업과 스마트 관광 시스템의 구축, 웰리스 관광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국내 관광 마케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석 연휴를 맞아 내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 영업장 5800여 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벌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명예축산물 감시원과 함께 점검반을 편성해 생산 과정의 위생 관리와 도축 후 반출되는 식육의 포장 상태, 또 처리 상태, 운반 규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 규정 위반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 처분하고 고의성이 많거나 중복 위반업소는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데스크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COND